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의혹,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태호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경실련이라 부르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단체가 이달 18일 홍준표 시장에게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러한 성명 발표가 됐습니까? 네,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발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된 지난해 8월 31일에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와 관련된 언론기사 때문입니다. 과기 정통부는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수성 알파시티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는 내용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날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는 과기 정통부, 박웅규 제2차관이 참석을 해서 기사 내용에 힘이 실렸습니다. MOU와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 그리고 기자간담회가 같은 날인 지난해 8월 30일에 열렸고 지역 언론 같은 경우도 앞다퉈 대구시와 과기 정통부가 대구의 미래 디지털 산업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데 2조 2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기획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 정통부가 곧바로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기 정통부는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그 다음 날, 9월 1일입니다. 언론 기사 내용을 부인하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당시 과기 정통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담당 부서가 소프트웨어 산업가이고 담당 사무관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 요지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 전국 1호 소프트웨어 지능단지 지점과 관련해 다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8월 31일 과기 정통부의 MOU를 맺고 여러 행사까지 열었죠. 이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후 대구시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과기 정통부가 MOU 성격을 두고 해석이 달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기 정통부는 다수 매체가 보도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전국 1호 디지털 혁신 거점, 즉 소프트웨어 지능단지라고도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지능단지로 지정해서 2030년까지 조성을 하고 8대 ABB,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국비와 시비, 민간을 통틀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과기 정통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내년 전국 지자체 경쟁 공무를 통해서 정확한 입지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또한 대구시가 구상 중인 8대 ABB 프로젝트도 AB 타당성 조사 기획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니까 과기 정통부의 설명 자료가 난 다음 날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과기 정통부의 보도 자료를 부인하는 아주 거친 표현으로 정부부처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죠. 네, 또 한 번 화면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2일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게시된 관련 글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차관하고 맺은 회박을 부처 일개 과장이 뒤집는 듯한 보도 자료를 낸 부처라면 그 부처의 문제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참 해안한 일도 있다면서 내년에 공모해서 정할 사업이라면 차관이 왜 직접 대구까지 내려와서 발표 문안을 서로 확인하고 공동 발표를 했을까요? 정부의 난맥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해명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대구시장과 정부 부처 간의 설전이 일어난 상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지난해 8월 31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대응에 맞대응을 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홍 시장이 과기정통부의 보도 설명 자료를 부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보도 설명 자료 정정한다든지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기부 혼성권은 과기부 실무자들의 착오였다고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고 대구경실련을 밝혔습니다. 김태우 본부장이 취재한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아직까지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글 마지막에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구 지역 대선 공약입니다. 라면서 또 힘을 실었는데요. 홍준표 시장 말대로라면 과기정통부가 공모 없이 대구를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지정을 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공모 일정이 올해 초에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의 참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두 개의 입지를 우선 5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3년간 사업비 6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은 지역에 언론 보도된 바가 없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경실련이 직접 체크해서 밝혀낸 내용입니까?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7일에 대구시의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조관하는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시범 사업에 대구가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구시는 지난 17일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답변을 대구경실련에 해줬습니다. 그럼 홍준표 시장의 말한 대로 좀 이뤄지지 않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내년에 공모해서 정할 사업이라면 왜 차관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발표 문안까지 서로 확인하고 공동 발표했을까요? 이 글인데요. 대구경실련이 왜 홍준표 시장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명과 소거를 촉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구경실련은 전국 1호 디지털 혁신 거점 지정 등이 가짜 뉴스라면 대구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언론에 제공한 것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기한 과기정통부에 대한 비판 또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 즉시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홍준표 시장의 게시글과 반대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 조성 시범의 사업을 공모를 거치고 대구시는 그 응모를 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부 부처의 설명 자료를 부인을 했고 부처의 문제인지 정부의 문제인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홍 시장의 말대로 이거 진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경신료는 수성 알파시티 디지털 혁신 거점 지정과 8대 ABB 프로젝트의 국비 12민자 2200억 투입 관련 논란은 대구시와 과기정통부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걸린 문제이고 대통령실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경신료는 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기부 혼성권은 과기부 실무자들의 착오였다는 것을 대통령신료부터 연락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점 그리고 대구시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매체에 신뢰와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홍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시범 사업은 5월 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가짜 뉴스 생산을 뛰어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